본문이 되겠습니다. 수상자는 이충호 선생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심사평을 굉장히 그전에 심사가 어려우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종명 전 문인협회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종명 전 이사장님께 박수 좀 부탁드리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최 측에서 대상 후보자들을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멸치도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팬은 이렇게 대상 작품들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하고 한번 배우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누가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 또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하고 팬 부의사장이신 정종명 소설가와 둘이 심사를 했습니다. 논의 끝에 이충호 소설가의 제국의 칼을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작품은 다락의 흥망사를 다룬 작품입니다. 무너지는 다락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고군분투하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 진술 아닌가 주최 측입니다. 구성이 치밀하고 가롭설이 높은 작편 소설입니다. 무친 역사를 복원해 나가는 추적해 나가는 작가의 상상력과 동찰력의 동찰력을 특히 보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중앙문단에서 시사하는 문학상 수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등단 이외에 치열하게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중견 작가에게 가사점을 주보자 그 경험과 이 작품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청원에 드립니다. 이충호 작가에게 축하의 박수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충호 작가에게 축하의 박수 고맙습니다. 이충호 작가에게 축하의 박수 감사합니다.